1. 랩핑 안에 닦아있습니다 아, 여기가 여기다 네, 그대로 네 여기 연축진, 여기 랩핑을 좀 해드릴 것 같은데 랩핑을 여기 만 원이에요 별로 안 할래요 3천원 3천원 버려 5천원 이거 봐야 돼 그만 5천원 주세요 지금까지 얼마 15만원에 내가 너 1등 얼마 준다고 그랬지? 5만원 주신다고 그랬지 21만원 나갔네? 와 그럼 이거 얼마 팔아야 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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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야 돼 오늘은 정기 없이 루이 yours 루이 nobody 아 으 으 으 으 으 으